여러분, 오늘 아름다운 음악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도로 좋은 새해 힘차게 내려나가시기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2014년 청마의 해, 경상북도 대구의 해로 만들어갑시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대구 동국아대 국회의원 유성걸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밤 즐거운 밤이 되시도록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. 청마의 해,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능하시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박비빌로 KBS 이사장님. 저는 축사하나 환영사할 입장이 아닌데 KBS 이사장으로서 여러분 환영합니다. 대구, 경북, 신념, 마켓의 멋진 화음처럼 대한민국이 올해부터는 갈등 없이 정말 평화롭고 온 나라가 내 이곳처럼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기 위해서 KBS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험한 생활과 함께해서 다 말씀을 못 듣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. 제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는 객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